요즘같이 장이 안 좋은 때에도 상장을 하겠다고 공언한 곳들이 있습니다. 유통기업 얘기해 볼 건데요. 마켓컬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컬리,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쓱닷컴 이런 곳들은 상장을 하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입니다. 물론 쓱닷컴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일 가능성이 크지만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유통가의 보편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새벽 배송, 신선식품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데 신선식품을 주문만 하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집 앞에 와있다라는 게 새벽 배송이죠. 이들 기업이 모두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쓱닷컴은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기업이라 새벽 배송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롯데나 GS리테일 같은 곳들이 새벽 배송에서 손 떼고 너무 수익이 안 난다, 어렵다고 해서 손을 떼는 와중에도 새벽 배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쿠팡도 합니다. 쿠팡도 로켓플래시로 하죠. 오늘 쿠팡은 이미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을 공헌하는 기업들 컬리, 오아시스마켓, 쓱닷컴 이들 세 기업을 한번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유통기업 중 가장 상장 추진 속도가 빠른 곳 컬리입니다. 컬리 이제 신선식품 새벽 배송 플랫폼 마켓 컬리를 운영하는 곳이죠. 업계 전반에서는 컬리를 몸담고 있는 업계는 당연히 유통가지만 컬리가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전반에서도 컬리의 상장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과연 컬리가 상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장을 할 수 있겠죠. 이미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몸값을 잘 받고 상장해서 높은 주가를 만들어내고 주주가치를 높이면서 투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실제로 더 나은 기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지난해 3월에 미국의 상장이기 때문에 컬리가 상장하면 국내 유일한 유통기업 중에 상장한 사례가 될 겁니다. 1호가 됩니다. 이제 기업 공개 시장, IPO 시장이 올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죠.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 공모하는 기업에 눈이나 들어오나요? 내 파란불 켜진 내 주식창 보면 한숨 나는 요즘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비 심사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컬리가 상장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한 번 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요. 컬리가 지난 8월에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 만에 5개월 만인 8월에 예심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뭐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 차질 없이 하겠다 컬리는 여러 번 공언한 상태고 보통 상장 예심을 통과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공모가 등을 산정해야 되군요. 이제 그런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남았죠. 보통 5개월 만에 상장 예심을 통과한 건데 보통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만큼 컬리가 과연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를 면밀하게 진공거래소가 지켜봤다는 얘기가 되죠. 2014년 설립된 이커머스 기업 컬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컬리가 신선식품 새벽 배송인 샛별 배송은 카드로 꺼낸 기업입니다. 새벽 배송, 새벽 배송, 새벽에도 너난 없이 하는 이 새벽 배송이라는 키워드를 만든 장본인이 컬리예요. 강남을 중심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서비스라고 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퍼플, 보라색이 약간 세련되기도 하고 약간 마켓 컬리가 신선식품 우리는 컬리 써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약간 남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신선식품 배송만 하다가 지금은 판매품 먹을 화장품이나 가전도 팔고요. 최근에는 여행 상품까지 팝니다. 원래는 전문몰이었는데 신선식품만 파는 전문몰에서 파이가 커지니까 종합몰, 오픈마켓 형태로 몸집을 키워나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력 사업은 신선식품을 직매입해서 새벽 배송하는 것이죠. 거기에 AI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만 하다가 서울의 수도권 지역을 확장하고 지금 대구 같은 데들도 충청 같은 데들도 확장한 다음에 부산이나 울산 지역까지 새별 배송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과 같이 새벽 배송 하려면 물류센터를 현지에 만들어야 돼요. 물류센터가 많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같이 CJ 대한통운의 힘을 빌려서 지방에 내려보내거나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새벽 배송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얼핏 들어도 그렇죠. 아니, 사람들 갈아놓아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떤 그리고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이미 사둬야 되는데 이미 사두는 걸 어떤 식으로 왜 신선식품이면 폐기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야. 우리가 공산품이야. 놔뒀다가 안 팔리면 다음에 팔아도 문제가 없지만 신선식품, 채소, 달걀 이런 거는 사뒀다가 쟁여놓으면 폐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폐기율을 또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어떤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한다고 했다가 철수를 했고 GS 리테일도 새벽 배송한다고 했다가 철수를 했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배송이 성공한지 여부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 자체도 회사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경쟁력을 하나로 무기로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인건비가 사실 주간에 비해서 새벽에 사람을 써야 되니까 두 배 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컬리의 재무 구조가 이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컬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5,600억 원 영업 적자가 2,177억 원인데 이게 이제 2020년에 9,500억 매출과 1,100억 원 영업 적자에 비해서 더 늘어난 거죠. 거래액이라고 하는 게 이커머스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얼마나 거래되느냐. 그건 이제 2조 원을 지난해에 넘었는데 그럼에도 영업 적자가 2020년에 비해도 1,000억 원이 더 넘게 커져서 2,000억 원이 됐으니 이 기업도 적자 기업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적자를 띄면서도 외부 투자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투자로 버티면서 몸집을 키워서 몸집을 키우고 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많은 MAU, 월간 순화성자 수를 만들어내고 그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비즈 모델들을 막 붙이다 보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이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고 하니 의구심이 생겼던 것이죠. 또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컬리의 재무적 투자자 지분 의무 보유 확약서 컬리가 이런 걸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하죠. 그걸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스라 창업자, 컬리 창업자의 지분율도 굉장히 낮아요. 5.75%에 그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부의 투자로 버텨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가, 창업한 대표가 자기 지분 팔아서 자기 지분 깎아서 외부 투자를 계속 유치해 온 거죠. 그러면 상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게 이제 의무 보유 확약서 최대 6개월, 얼마 이런 거를 걸어놓지 않으면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하자마자 돈을 빼버릴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했던 것인데 그 문제도 해결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예심을 통과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컬리에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소카, 소카의 모습을 띨 수도 있다는 게 있는 건데 소카가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상장을 얼마 전에 했죠. 얼마 전에 소카 상장을 했는데 소카가 이제 지난해 매출이 30% 성장했지만 영업 손실이 200억 원 정도였어요. 영업 손실이 영업 적자가. 2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적자 구조가 심한 다른 기업들보다는 적자가 적은 상태였는데도 요즘 장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럼 공모가를 낮추면서 그럼 기업가치도 같이 낮아지죠. 소카가 사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의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콘 기업의 대표 선수격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하면서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하는 모습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카도 그랬는데 컬리가 과연? 이렇게 의문이 따르는 거예요. 컬리는 사실 이제 4조 원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4조 원은 보통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외부 투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업가치가 몇 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데 작년 말에 2,5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4조 원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절반이 2조 평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집중해야 되는 대목이고 컬리는 사실 이 상장 여부의 회사에 명운이 걸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컬리 이해관계자들의 컬리 내부 사정을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컬리는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전국에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죠. 전국 물류망을 확장해서 셀프에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적자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면 센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쿠팡식의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려면 쩐이 필요하죠. 쩐이 필요하면 외부 투자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 상장하여서 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물류 투자하고 물류 자동화하고 더 큰 기업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도 기업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였죠. 쿠팡도 이제 맨날 적자 기업이다 욕해도 뉴욕 증시에 상장했으니 뉴욕에서 그 쩐을 이용해서 국내로 보내서 그걸로 계속해서 물류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는 거니까 컬리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리 공모가를 산정한다. 컬리의 상장 일정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컬리의 과연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따져보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컬리와 마찬가지로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인데 오아시스 마켓도 상장을 한다는 얘기를 하죠. 국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 중 오아시스 마켓은 사실 유일한 흑자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내왔어요. 알짜 기업이죠.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이 지난 9월에 상장 예심 컬리가 했던 것처럼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했고 청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2020년부터 상장 주관사들을 선정해서 일찌감치 상장을 준비해왔어요. 지난 6월, 6월에 이랜드 리테일로부터 330억 원 규모 투자 받으면서 이 회사는 1조 1,000억 원의 가치를 띄웠습니다. 유니콘 기업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죠. 올해 6월입니다. 오아시스 마켓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2011년 우리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 우리 생협 출신인 김영준 대표가 설립한 곳이에요. 2018년에 새벽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아까 컬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할 때 새별 배송 시작했다고 했죠. 그 뒤로 여러 군데 기업들이 새벽 배송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제 2018년에 새벽 배송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매출이 3,500원, 이것도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기 57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를 냈어요. 2018년 3억, 2019년 10억, 2020년 97억 계속해서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새벽 배송을 한 대도 계속 흑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남시와 의왕시회, 경기 성남과 의왕에 하루 최대 3만 건을 배송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는 새벽 배송을 통해 판매되지 않는 재고 아까 폐기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신선식품은. 근데 폐기율을 낮추기에 어떤 거라냐면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만들어놨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에 한 50여 개를 만들어놔서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하다가 남은 것들, 취소된 건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일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쟁여놓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은 매대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물류창고라는 개념에 물류센터 보관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한 50개를 놔두고 거기를 약간 물류센터 개념으로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물류창고 개념의 오프라인 매대에서 사람들은 폐기 직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폐기율을 낮출 수 있는 신선식품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루 이틀 늦으면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래도 사는 사람은 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흑자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근데 컬리와 오아시스 마켓의 상반된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컬리는 아직 오프라인 매대는 없으니까 완전 이커머스 기업이죠. 근데 여기는 오프라인과 이커머스가 혼합된 개념이고 그리고 둘 다 여기는 흑자를 내온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적자 구조지만 규모가 정말 큰 컬리가 어느 정도 지금 규모가 돼 있고 실제로 전국에 어느 정도 유통망을 만들어 왔고 새벽 배송을 하면서 데이터를 누적해 왔으니까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상장을 할지 상장까지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몸값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쓱닷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쓱닷컴. 쓱닷컴은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쓱닷컴의 상장과 관련해서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쓱닷컴은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업체죠. 쓱닷컴. 쓱닷컴은 신세계그룹의 물류 배송망을 쓰고 이것도 지난해 9월에 상장 주관사를 이미 정하고 상장을 준비해 왔고 사실은 올해 상장한다고 했었는데 장이 안 좋아지니까 밀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풍겨왔어요. 실제로 내년 정도로 밀릴 겁니다. 올해 이커머스의 핵심 지표가 제가 거래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쓱닷컴의 거래액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급기억하게 커졌어요. 쓱닷컴 거래액은 2019년에 2조 8,7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조 7천억 원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두 배 이상 뛴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작년에 한 4조 8천억 원 정도보다 그 정도 예상했거든요. 4조 8천억 원 근데 5조 7천억 원 1조가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를 이용하는구나. 왜냐하면 신세계그룹 안에 들어오면 이커머스 신세계 물류도 전국의 이마트와 다 영동되어 있고 빠른 배송이 가능하고 신세계그룹도 대폭 할인하는 것도 있고 이커머스 기업의 핵심은 보통 이제 할인쿠폰 정말 많이 발행하거나 배송 빠르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래액이 그렇게 많이 늘었으니 거래, 아까 컬리가 거래액 얼마라고 했죠? 2조라고 했잖아요. 2조도 견조한 지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쓱닷컴이 지금 5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조 8천억 원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베이코리아도 인수했지 않냐. 이베이코리아, 쓱닷컴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또 시너지를 내면 더 큰 이커머스 네이버, 신세계, 쿠팡이었지만 가운데 있는 게 뭐 네이버 따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장 기대감이 컸었는데 내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좀 또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그게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의 모의사인 이마트와 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서 빠져나온 회사죠. 쓱닷컴이 2019년 2월에 나왔기 때문에 5년 만약에 5년 내에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2024년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년보다 내후년이 될 수도 있죠. 유통기업이 상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쿠폰 뿌리고 이런 건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정말 좋은 거거든요. 공급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들의 비지 모델들을 만들어내느냐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느냐 이건 사실 어느 측면에서라도 이들 기업이 서로 싸우고 바꿔지게 싸우고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소비자 관점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리하다 보면 공급자들, 이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의 구조를 몸집에서 가볍게 하기 위해 주요 핵심 사업들을 쳐내던지 그런 것들은 또 우리의 일상과도 우리가 서비스 받고 있던 것들 롯데에서 세입배송 받고 있다가 롯데가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 또 다른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상장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커질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가 경제의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경제를 접하는 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